음악 크리스천으로 알려진 연예인 설리씨가 최근에 극단적인 선택을 하면서 교계에도 큰 충격을 줬습니다. 이런 자살 현상을 막기 위해 교회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알아봤습니다. 일반 사회 통계와 함께 기독교계와 관련한 통계를 조사하고 연구하는 곳이 있습니다. 목해 데이터 연구소를 알아봤습니다. 한국보금성가협회가 19회 한국보금성가 경연대회를 개최했습니다. 그 현장에 CTS 카메라가 다녀왔습니다. 여의도 순보금교회가 제28차 세계교회 성장대회를 개최했습니다. 조용기 원로목사는 이 자리에서 기도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. 기상캐스터